나는 지금 왜 욕을 먹는지 모르겠거든? 그러면 좋다 얘들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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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쯤에서 내가 손이 2주 동안 했고 나도 고쳐야 될 점 아 제발 간퇴... 나도 시청자한테 듣고 전화 데이트 한번 가자 어때? 누구세요? 예 말씀하세요 걔 문제나 뭐죠? 누구세요? 예? 누구시냐고요 너? 전화하면서 개XX야 누구세요가 웬 말이야 이XX 여보세요? 유통화 철급 씨 음... 아 예 군대에서 딸친 거 썰놈 풀어줄래요 개XX야 끄지라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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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중견을 어떻게 보면 대화합의 장에서 너무 잘해 개XX야 미친다 아빠는 바본데 이제 방송까지 존로잼이에요 말씀하세요 족구야 족구야 왜요? 야 이 개 늙은이 새끼야 개XX야 말 바로 해놔 근데 요즘 존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딱 한 가지 말할게 어 콘텐츠 존나 좋고 시바 지금 존나 좋아 다 좋아 근데 시바 개새끼 왜 개소리 먹방 안하노? 뭐 뭐 뭐? 개소리 먹방 왜 안하노? 아 개소리 씨부리는 먹방 그래 개새끼 그 하면서 소방 할 때 개소리 먹방 하고 하면 시청자가 마 얼마나 좋아하는데 니 그 막국수 싹 싸먹어갖고 꼭 빨고 할 때 우리 얼마나 웃으면서 보고 하는데 개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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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방송 볼 줄 안 해 그래 알았다 그럼 그거 해놓으면 되나? 그래 시바 그거 해라 알았다 기다려봐 기다려봐라 일단 메모장에 적어 기다려봐 이 새끼 말 잘하네 그래 개소리 먹방 개소리 먹방 개소리 먹방 이 새끼 이 새끼 내 방송 개소리 끊는다 아니 근데 방송을 못 봐요 애들 재우고 딱 보려고 하면 예? 끝나 있더라구요 아아아아아 이기를 뭐 이기가 잠을 좀 이기가 좀 잠을 잘 안 자나보시네 원하는 팩트가 뭐 시간방송 방송 시간을 늘려달라 예? 왜 뭐가요? 아니 형 복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런 콘텐츠를 하거든요 아니 지금 콘텐츠 아닌데요? 아니 지금 써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하던 거 좀 이런 걸 써먹는 거예요? 어? 콘텐츠 할 거 많다면서요 콘텐츠 할 거 많은데 아니 많다며 아니 많은데 아니 많다면서 왜 왜 벌써부터 이런 걸 하고 있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이 개XXX 말 좀 들어봐 아니 얼마나 할 게 없지 말은 벌써부터 이런 거 아니 말 좀 들어보라고요 이 양반아 아니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지금 꼴 맞잖아 지금 사람들 다 맞다 아니 니 말 아니다 닥치라 닥치라 척은이 예 예 마 상금 갔더만은 막 굴소먹 불 끈지고 막 저녁했더만은 30만명 지고 막 기분 하러 갈 거지 뭐라구예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제발 좀 나댄지도 마해서 누구는 시발 1,8개 다 3년 갔다 왔는데 3년 가가지고 뭐라하노 개XXXX 내가 상금 갔다가 뭐 자랑했나 개XXX야 내가 저기 군대 제대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끊기면 공성하지마 야 개XX야 니 방 노랬놈 시발 뭐 개XXX 아재 아재 아주 아잠쌤 숨 숨 돌려있어 잠시만요 다시 보소 아잇쌤 citizens 아니 방송 소리 아니 방송 끄세요 아니 저기요 니가 말한거 맘 보려고 하지마 아잇쌤 예, 최우우 씨.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. 예. 지금 방송 재밌으면 뭐든지 한다는 마인드죠, 그죠? 아, 나 방송 재밌으면 나 무조건 아무거나 다 합니다. 근데 지금 간절함이 없어. 간절함이 없다고요? 그러니까 휴방 때 어디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와서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방송을 켜보세요. 지금 이렇게 저희때문에 진짜 밥 먹다가도 방송 켤 거예요, 내 폰으로? 뭣도 한다며? 뭣도 한다며? 아니, 그니까 아, 그러면 이렇게 절단 원하지. 아니, 그러니까.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 120시간이 뭐야, 지금 한 달 동안 방독일 거야. 아, 지금 조금만, 알겠어요. 잘 지마세요? 방울린지나서 가득이 가서 카드 썩붙이 아직도 방울린지나서 재산 방진하고 방진하자.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. 이거 논리가 있어요. 이런 논리인 거 말은 원했어요. 집에 지로가 날아오잖아요. 예. 이게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. 그러면 이제 잠들기 방송이라고 휴대폰으로 켜가지고 수금 좀 하고 예. 그렇게 하면 시청자 좀 고르도록 오는 거 좋아. 아, 나 진짜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거 신앙나도 인정합니까? 나 진짜 불안해. 뭐죠? 아이, 지금 가오른 다음에 켜가지고 여러분들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서 진짜 올라가기 전에 그 방송 안 되니까 딱 이제 킨 다음에 갔다 오겠습니다 형님들 하면서 어? 딱 내려와가지고 이제 결과 말하고 결과 말하고 그다음 딱 키면 됩니까 형님?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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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까 전화 여의도 찰수로 지금 일어서 만들었어요. 예? 자기야 왜 또 치말버려? 자기야 왜 또 치말버려? 자기야 왜 또 치말버려? 자기야 아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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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맨